열려라 참깨 결별 플레이리스트 함께 모여 합을 이뤘을 때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가 된다는 멋진 지휘자가 있습니다 연주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악기 하나하나의 합을 이끌어내는 분이시죠 국립구학원 창작악단의 박상후 지휘자님 오늘 별들의 별별 플레이리스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지휘자님 오시는 날 하필 또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그러니까요 강력한 한파 덕분에 공기는 좀 깨끗해지는 것 같은데 긍정적이죠 이렇게 합하셨구나 역시 또 지휘자님의 덕목 중에 하나는 또 약간 인품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은데 이 긍정 마인드 아주 좋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지휘자님 오늘 보이는 라디오인데요 또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립구학원에서 지휘하고 있는 박상후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휘자님 지금 목소리 좋으시다고 생각이 났어요 되게 잘생기셨네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튜닝 들어갑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이쁘게 하고 올걸 또 성형외과 가 뭡니까 품격 있으시다 자 우리 박상후 지휘자님 국립구학원 창작악단 부지휘자로 활동하신 게 2020년 6월부터시네요 어떠세요? 지휘자님으로서 이렇게 지휘를 한다 보람차고 물론 재미있고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벌써 말씀드리니까 2년 조금 넘는 시간이 됐네요 사실 국립구학원 창작악단은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악단 중에 하나고 연주력도 뛰어난 악단이라서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사실 또 제가 공채로 임명된 첫 부지휘자였어요 원래 부지휘자라는 포지션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또 비교적 젊은 지휘자고 그래서 이제 역할에 대한 것들이나 여러 가지 좀 부담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한 2년 정도 이제 함께 단원생들과 하면서 지금은 사실 많이 가까워지고 음악적으로도 서로 신뢰가 많이 생겨서 아주 즐거운 악단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젊으셔서 소통도 너무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죠 당연히 지금 저희 연주단이 어떻게 보면 평균 연령으로는 가장 젊은 악단 중에 하나일걸요 저희가 2004년 창단됐으니까 그래서 아마 즐겁게 잘 손발 맞추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멋진 명언을 남기셨다더라고요 아까 시작할 때 했죠 함께 모여 합을 이뤘을 때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가 된다 본인 목소리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솔직히 이러면 탁살 돋을 것 같아서 이런 거 혹시 명언 이렇게 기자님 만났을 때 얘기하고 다니세요 이게 사실은 그 국악룰이라고 교육과학원에서 발행하는 그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기사 저에 대한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김수정 기자님이었나 기자님이 이제 인터뷰하시면서 뭐 지휘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느냐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글로 써놓으니까 이게 엄청 명언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합을 이뤘을 때 그냥 단순하게 50명에 더하기가 아니라 그 이상 또 제곡 이렇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곱하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오케스트라고 지휘자 역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좀 이렇게 명언처럼 됐네요 명언 맞죠 명언이죠 명언이 진짜 지휘하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연주가 지휘봉으로 턱턱턱 친 다음에 여러분 함께 모여서 이뤘을 때 더하기가 아닌 곱박이가 되는 겁니다 단합대님 보여주십시오 약간 이런 식으로 딱 토닥에 가면서 사실 현장에서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아 맞아 맞아 명언을 남발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휘자님으로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조금 있다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은 별들의 별별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이 뮤지션의 음악적 취향 이분이 또 선택해 주신 음악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우리 지휘자님 첫 번째로 오늘 들려주실 음악은 어떤 음악입니까 제가 사실 창작음악을 주로 연주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 현대음악 작곡가들이나 서양음악 국악 가릴 것 없이 많은 작곡가들을 좀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 중에 하나인 아르보 페아트라는 에스토니아 출신의 작곡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미니멀리즘 음악을 많이 작품을 쓰시고 굉장히 소박한 듯 깊이 있는 음악을 많이 쓰시는데 이분이 이분 작품 중에 슈피겔임 슈피겔이라는 원래는 이제 바이올린과 피아노 두 악기를 위한 연주곡입니다 근데 이 음악이 아마 들어보시면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바웃타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또 명작이죠 명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이 어바웃타임에서도 OST로 삽입이 돼서 영화 OST로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요즘에 연말이기도 하고 사실 막 들뜨는 분위기에 또 얼마 전에 또 뭐 이태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사회적으로 좀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코로나가 또 아직도 그런 상황이라 조금 시끄럽고 이런 음악보다는 좀 잔잔하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이런 마음에서 세상에 지휘자님이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이렇게 아우름을 보여주십니다 슈피겔임 슈피겔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슈피겔이라는 게 독일어로 거울이라는 뜻인데요 거울 그래서 왜 거울을 마주보면 이렇게 거울 안에 거울이 있고 거울 안에 또 거울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좀 형상화한 음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목이 거울 속의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슈피겔임 슈피겔 음악 한번 들어봐야죠 봐야죠 봐야죠 우아하게 갑니다 진짜 영화 떠올리면서 듣겠습니다 어바웃 타임 상상하면서 벤자민 허디슨의 비올라 위르겐 크루스의 피아노로 슈피겔임 슈피겔 듣고 오겠습니다 슈피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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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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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요 진짜 벤자민 허드슨의 비올라 윌겐 크루스의 피아노로 슈피겔임 슈피겔 거울 속의 거울 이라는 제목의 음악을 듣고 왔습니다 에스토니아 출신의 작곡가가 또 음악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제가 또 영화 그 어바웃 타임의 팬인데 엄청 좋아하는데 이 우리 주인공 남녀 팀과 메리 팀과 메리가 결혼식하고 이제 피로연장으로 갈 때 이제 막 비바람이 막 몰아쳐서 그 거리를 지나가지고 막 우당탕 쿵탕 피로연이 끝나면서 흐르는 음악이 네 바로 이 음악이잖아요 어떻게 평소에 영화도 좋아하시고 음악도 다양하게 좀 많이 들으시는 편일까요 네 일단 영화는 뭐 보는 건 즐겨서 보는 편이고요 근데 좀 취향이 좀 편협해서 어느 장르 딱 좋아하는 그러니까 어바웃 탐이라든지 뭐 박찬욱 감독님 작품이라든지 딱 그 매니아 좋아하는 딱 감독님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본 영화 세 번 네 번씩 약간 덕후 덕후 스타일 네 때린 놈만 계속 때린다 약간 이런 쪽이고 음악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그 관연악이라는 좀 복잡한 비교적 복잡한 장르 음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상용 음악으로는 이렇게 좀 단순하고 뭐 악기 하나로 연주하는 음악이라든지 노래 단순한 노래라든지 조금 단순한 음악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초연해지게 지금 우리 청취자뿐만 아니라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이쿠야 잘생겼다 깜짝 놀랬다고 안구정화 안구정화다 지휘계의 조규성이다 어머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이번에 또 투고보면서 또 규성씨 보면서 행복했는데 오늘 방송하면서도 행복하네요 그 지휘자도 공모로 됐다는데 혹시 얼굴로 됐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실력이 있지요 실력이 있습니다 그죠 마스크를 뚫고 어떻게 써주십시오 절대 못지 마십시오 저를 좀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 지휘자님이 대단한 게 일단 어렸을 적에는 풍문을 하셨대요 맞죠 네 맞습니다 몇 살까지죠 원래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국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농학부에서 무동 아시죠 무동 아기 타는 거 위에 어깨 올라타고 무동이었어요 여장하고 춤추는 무동으로 사실 국악을 처음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무동이었어요 그럼 가벼웠네 엄청 키 작고 초등학교 때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장 무동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꽹과리를 배우고 또 중학교에 가서는 사물놀이를 전공 전공은 아니었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클럽활동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서 국악을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또 피리를 또 했다면서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물놀이를 중학교 때까지는 취미로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공을 해보자 하는 마음에 고등학교는 이제 사물놀이를 입시로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 가서는 또 다른 악기들이 또 보이고 또 다른 악기들도 좀 흥미로워 보이고 하고 싶어서 피리라는 악기를 이제 전공을 3년 동안은 했지요 피리의 어떤 부분에 끌리셨어요? 일단 그 사물놀이가 굉장히 좀 시끄러운 음악인데 맞아요 맞아요 보통 태평소라는 악기가 그렇죠 그렇죠 함께 같이 하죠 농악을 하거나 함께 연주를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 사물놀이 하면서도 태평소로 연주하는 걸 많이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익숙하셨구나 네 현악기나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는 조금 접근이 좀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타악하다가 관악하기 쉽지 않았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 또 바꿔 그렇지 이분이 변덕이 심하고 실증이 금방 일어납니다 뭘 진든하게 못해 네 맞죠 변덕쟁이죠 잘생겼으니까 그거 성격이라도 지금 깎아내리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야지 안 돼 내가 가르쳐야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로 좀 포장해서 변화를 한 방 먹었습니다 역시 말씀 너무 잘하죠 실습니다 변덕쟁인데 근데 진짜 대단한 게 대학교를 가시고 다시 피리를 했으니까 지휘를 합니다 이거 진짜 쉬운 결정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 같은 거를 우연히 봤는데 전공은 필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꿈이 지휘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떠올려보면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약간 오리엔테이션 같은 시간이 있었는데 국립구학관연학단 창단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청소년과 함께하는 구학관연학이라는 공연을 제가 1학년 때 보러 갔는데 그때 무대에서 지휘자라는 역할을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전공은 지휘를 했었지만 꿈은 계속 지휘자 였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대학에서 지휘전공 개설이 제가 입학하던 해에 되면서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고 해서 독일로 가버립니다 세상에 유학 갔죠? 네네 다녀왔습니다 독일 어디로 갔다 오셨죠? 함부르크라는 곳에 있는 브람스 음악원이라는 데서 오케스트라 전공했고요 2015년에 가서 19년도까지 4년 동안 와 오래 계셨네 그럼 독일어도 좀 잘하시겠어요 그때는 모르게 한번 들려주세요 자꾸 얹지 마세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풍물을 했었기 때문에 리듬적인 거 그 다음에 피리를 또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선율적이거나 악기를 또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연주자로서도 호흡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렇지 그런 것들이 사실 지휘하면서 도움이 안 되죠 지휘자가 이제 악보 보고 공부해서 지휘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음악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 음악은 당연히 그 장단이라든지 그런 한국 전통 리듬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타악을 했던 것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피리시 전공했던 것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악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지휘하실 때 박자감도 이미 준비가 다 되었을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원일 선생님하고도 되게 겹치네요 원일 선생님도 타악하셨고 피리하셨고 지휘하셨고 작곡도 하시고 작곡도 하시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네 뭐 오다 가다 이렇게 인사드리는 정도는 있었는데 사실 큰 인연이 안 돼서 아직 이렇게 같이 기관장들인데 이렇게 또 만나는 제가 보고 선생님과 비교할 적은 아니고요 자 변덕쟁이 우리 지휘장님 두 번째 플레이리스트는 어떤 음악입니까?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곡은요 첫 번째가 이제 약간 그런 서양 음악을 하나를 들려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제가 최근에 재발견한 국악 관연악곡입니다 지난 6월에 저희 국립과학원 창작단에서 한국 작곡가 시리즈라는 기획 연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틀간 8명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1세대 2세대 작곡가들의 10개의 작품을 연주하는 사실 되게 큰 프로젝트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작곡가 선생님들이 곡을 연주했지만 그중에서도 이해식 작곡가님의 젊은이를 위한 춤 바람의 말이라는 작품을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이 레파토리 고를 때 예전에 좀 그런 1960년도 70년도의 정서를 좀 담아보자 이런 기획이었는데 이 곡이 너무 힙한 거예요 요즘에 그 요즘 정서랑도 너무 잘 맞고 저도 사실은 힙 정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략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곡은 지금 2022년이나 이런 시대에도 충분히 연주 자주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한번 들려드리려고 선곡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바토 상사디아의 PD님도 이재종 PD님도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네요 지금 엄청 좋아하고 계세요 밖에서 그러셨구나 전문가들은 또 딱 이거 안 해요 우리 힙한 거 좋아하니까 저도 이 곡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곡을 아 갑자기? 눈동자가 좀 흔들리신 것 같은데 좋더라고요 변덕쟁이 변덕쟁이입니다 저도 자 국미과학원 창작악단의 연주 젊은이를 위한 춤 바람의 말 듣고 오겠습니다 자 국미과학원 창작악단의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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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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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지휘자님의 두 번째 픽한 곡 국립과학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젊은이를 위한 춤 바람의 말 듣고 왔고요 지휘자님 연주를 창작악단이 좀 잘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지휘를 누가 했습니까? 잘한 것 같아요 최근에 굉장히 눈에 띄는 활약을 하고 계신 박상우 지휘자가 박상우 역시 박상우 어머 세상에 이게 다른 지휘자가 했으면 이 느낌 안 날 것 같아요 지금 두 분 뭐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둘이 축구하고 있거든요 센터링 올렸고 지금 지휘계의 조규성 지금 물 넣었습니다 깔끔했죠? 아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휘자님 네 맞아 아니 우리 저기 서양 오케스트라 하시는 지휘자 스님들도 그렇고 그렇죠 국악 지휘하신 분들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왜 다들 그 목폴라를 입습니까? 단체 어디 가서 교복 맞춥니까? 너무 궁금해요 아 왜 다른 좀 편한 옷도 입지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김에 비밀을 하나 오픈을 해드리고 제 옷장에 검은 폴라가 한 10장이 있습니다 어머 왜 그러시는 거예요? 교복이에요 왜 그래요? 왜 아까부터 이렇게 집착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런데 사실은 리허설 할 때 편하기도 하고 일단 셔츠는 약간 이렇게 틈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상체를 많이 써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반팔을 입으면 사고가 나요 여름에 반팔 입고 지휘하다 보면 연주자분들이 못 볼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아 사고가 나왔네요 편악하시는 분들 안사를 또 지휘자의 안쪽 살을 보실 수도 있고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날씨가 조금 추워진다 그러면 무조건 블랙 목폴라를 입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일과 연관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자주 옷 일 때문에 입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평상시에도 그렇게 입게 되고 또 하나의 장점은 지휘봉이 흰색이잖아요 아 잘 보이는구나 내가 배경색이 되고 검은색을 입고 지휘를 하면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제 모든 게 납득이 가 이유가 있구나 네 그게 뭐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실용적이네요 합리적이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뭐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은사님께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 왠지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입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일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 지휘 공부를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전체 악보 스코어보를 보는데 그게 보통 5선포가 있으면 줄이 한 열매 개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피리 대금 가야금 뭐 붕 뭐 어쩌고 검은 거 그럼 열매 개를 한꺼번에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훈련을 하던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초견 그러니까 처음 악보를 받아서 바로 연주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준비기간을 거쳐서 그 악보 안에 있는 수많은 텍스트나 정보들을 이제 몸에 익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악보를 놓고 하더라도 음악은 다 머릿속에 외워져 있어야 원활히 지휘를 할 수가 있어요 공부할 게 진짜 많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을 사실 많이 받거든요 15줄의 악보를 어떻게 한 번에 보냐 그런데 한 번에 보지는 못하고요 당연히 그 안에서도 이제 그루핑을 지어서 역할을 반주 역할을 하는 파트가 있고 멜로디를 또 이렇게 더블링해서 가는 파트들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역할이 있어서 그걸 미리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휘하시는 선생님들 우리 연습할 때 보면 연습을 합니다 합주를 해 연주를 해 지휘자가 관연악단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야금 세 번째 앉아있는 너 네 번째 줄 너 그거 틀렸어 뭐 이러시더라고 그게 어떻게 다 들리죠? 잡아내시는 거 네 뭐 앞에 서 보면 생각보다 잘 들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연주자 선생님들은 이제 악단 안에 들어가 계시고 옆에서 막 다양한 소리들을 내기 때문에 그게 되게 복잡하게 더 들릴 거예요 네 맞아요 연주자 생활을 해봤지만 근데 이제 지휘자는 그 모든 소리들이 모이는 딱 정면에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음악이 머릿속에 들어 있으면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캐치가 되는 편이죠 그래서 오히려 근데 지휘자가 모든 걸 다 들릴 때마다 지적하는 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아 다 들려요? 네 그러니까 들리더라도 흐름 끊기니까 네 들리더라도 저게 일시적인 실수면 그냥 다음번에는 그냥 내 이야기 지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고쳐지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실수가 두 번 세 번 반복된다 같은 지점에서 그러면 이제 리허설을 멈추고 악보를 확인해 본다든지 음정을 한번 여쭤본다든지 이런 방식을 써야 되는 거죠 지휘자님은 약간 부드럽게 안내하시는군요 되게 부드럽 것 같아요 저는 지휘자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업이다 왜냐하면 연주자 선생님들이 연주를 잘 하실 수 있고 혹시 그 지휘 하실 때 들고 가실 때 철가방으로 항상 들고 가시나요? 서비스? 배달? 이거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게 조금 힘든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조규성 정도로 네 약간은 좋았는데 아 오늘 이 정도로 가야 됩니다 패스미스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언제족입니다 지휘는 서비스적이다 아 서비스 직 서비스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이지요? 아 네 세 번째 플레이리스트는 드비시? 드비시네요 드비시라는 작곡가는 너무나 유명하죠 그 뭐 조성진 피아니스트도 드비시의 곡들을 많이 연주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고 프랑스 작곡가인데요 에스탄이라는 판화 피아노 모음곡이에요 그래서 1곡 2곡 3곡 3곡으로 이루어진 작품인데 그중에서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 첫 번째 곡인 파고드라는 곡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탑이라는 석탑 탑이라는 곡인데 이 곡의 배경이 드비시가 그때 당시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전 세계 만국 박람회라는 지금으로 치면 엑스포 같은 거 그게 최초로 파리에서 열려서 전 세계의 문화적인 것들 기술적인 것들이 다 모였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그 박람회에 방문을 해서 인도네시아 음악을 직접 한 본모양이 거기에서 엄청나게 영감을 얻어서 실제로 이 작품들은 그런 동양적인 선율이나 동양적인 그런 멜로디들을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가물난 음악을 그대로 소재로 사용한 곡이라서 그런 어떤 서구적인 작곡 기법과 동양적인 정서가 아주 잘 어우러져 있는 아주 수작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고 또 실제로 제가 독일에서 그때 당시에 입시 준비할 때 피아노 시험을 봤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세 곡을 쳐야 됐어서 그중에 한 곡으로 열심히 연습을 고생하면서 했었던 곡이었습니다 공부할 때면 옛날 생각 많이 나시겠네요 진짜 네 너무 좋아하는 곡이고요 또 지금은 하도 안 쳐서 안 돌아가겠지만 가끔 앞부분 한 10마디 정도 치기도 하고 신동엽 씨의 기타 치는 것처럼 예예예 전주까지만 하는 그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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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얼스이네버 떼레랭 이게 아니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와이프 앞에서 저도 그렇게 재롱을 자주 끼고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진짜 말씀을 나눠보니까 너무 멋지신 것 같아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박상우 지휘자님이 마지막으로 픽해 주신 곡입니다 드비시의 S템프 중 1악장 파고드 이게 탑이라고요 석탑 갈 때 그 탑 파고드인데요 알랭 플라네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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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비시의 피아노 독주곡 에스템프 중에서 1학장 파고드를 알랭플라네의 연주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 참 잔잔하게 정말 연말에 마음을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곡들로 선곡을 센스있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도 센스있고 얼굴도 센스있으시고 감각적이고 폴라도 잘 어울리고 모든 것이 센스있으셔요 조남이 박센스로 바꾸셔요 지휘계의 조규성 센스 박상우 이렇게 우리 지휘자님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활동계획이랄지 계속 창작학단에서 지휘하시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로 3년차로 창작학단에서 부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실은 내년에 제가 KBS 구학관연학단의 상임지휘자로 아마 이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KBS로 갑니까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최종 발표가 났고 지금 다 되었는데 지금 마지막 서류나 이런 것들 진행 중이어서 올 연말에 그렇게 잘 무사히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악단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부지휘자랑은 또 다른 책임이 좀 있는 상임지휘자 자리이기도 하고 또 KBS 구학관연학단 워낙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대표 악단이라서 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현재 연주하고 있는 국립과학원 창작학단 단원분들이 굉장히 또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많이 서운하고요 사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서운했으면 있었어야지 옮기지 말고 제가 견덕이 심해가지고 아 여기 또 그럴 때 또 써면서 센스 오 정말 매력없시다 너무 좋아 방송하셔도 잘할 것 같은데 아우 세상에 대부분 이러면 당황하거든요 맞아맞아 버버버된다고 그런데 여기 또 아 한치의 틀림도 없이 말씀하세요 지휘자님 저는 지휘자님이 너무 좋거든요 내년에 아 나 이런 감각적인 분이 좋아 그래서 내년에 혹시 또 시간 되시면 아 예 불러주시면 꼭 나눠주세요 먼저 나눠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열일마다 하고 제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죠 네 자 단원 연습이 있어도 옵니다 연습은 마치고 옵니다 빨리 끝내겠지 선은 넘지 마시고 아유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네 청취자분들도 우리 박상우 지휘자님 보고 싶으면 이제 KBS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국화권 창사학단도 계속 사랑해 주시고 또 KBS 국화권 연학단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그게 저도 있어 보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쉬운 게 아닌데 너무 축하드리고 또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면 되니까요 맞아요 자 우리 박상우 지휘자님과 오늘 함께해 봤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지휘자님 네 시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쑥 갔고요 걱정했던 게 진짜 저기 할 정도로 너무 또 두 분 진행자님들께서 베테랑이셔서 잘 이끌어주셔서 즐겁게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연말에 이렇게 방송 통해서 청취자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악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국악방송 특히 바투의 상사디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깔끔해 또 깔끔해 잘생겼어 또 깔끔해 멋있다 다음에 이제 여름에 좀 불러봐야 될 것 같아 그때도 폴라를 입고 오는 게 어딘지 아닌지 여름에는 뭐 입나요 여름에는 검은 셔츠를 입습니다 검은 셔츠 그렇구나 그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상우 지휘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지휘자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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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멋진 분들이 참 많네요 아 그러니까요 참 그리고 오늘 진짜 춥죠 여러분 아 춥죠 춥습니다 매우 춥죠 서울은 수도계량기 동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내일도 추우니까요 가정에서는 동파 예방을 위해 수도계량기 함에 헌옷이나 수건 같은 걸로 보온장치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수영씨 네 수영씨 내일도 또 출근하죠 아 그럼요 그럼요 아 내일도 기대가 됩니다 내일도 오늘 재밌게 아우 야무지게 아우 제대로 아우 달려 아우 가볼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은 파트의 시대 파트의 상상대입니다 네이버 수영씨